유사하는데? 친한 건 아닌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환철 씨 거기 뭐가? 귤 라인 안에 귤 라인? 충분히. 조합을 하면은 아마 좋은 건 나올 것 같은데. 잘하네. 1등 뺏기자마자 바로 또 갈아 떴네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는 거예요? 알았어. 얘들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반개 인사하느라고. 아, 그러죠, 그러죠. 저도 처음 와서 강아지들 인사해가지고. 아, 이렇게. 아,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아, 집 되게 좋아요. 아, 너무 좋죠? 네. 아, 이 질이 어째 이렇게. 여기. 방식을 머리에 무수 발랐네. 여기 인사는 제일 편안하게 앉으시면. 얼마나, 얼마나 어색할까. 그러게요. 내가 뻘쭘하다 진짜. 아, 제가 진짜 신나고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웰컴된 쿠키인데. 아, 이거 쿠키까지. 웰컴. 아, 네네. 피자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쿠키 맞아요? 네. 이게 쿠키라고요? 쿠키도 그만큼. 세탁보리 쿠키랑 차가버섯 쿠키예요. 정말 대단하다. 아, 손실 다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거 뭐야? 이거 지팡이 아닌가요? 지팡이? 어머. 어머. 이거, 이거 안 먹고 저 가져갈게요. 아, 그, 만들어 놔. 쿠키를 만들어도 이렇게 다름이야.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 이거 실력 뛰어들시다. 이거, 이거. 아니, 손이 진짜 크시네요. 이거요? 네. 저게 뭐예요? 그래요? 만드실 때 엄청 많이 만드셔. 진짜. 접시로 쓰셔도 되고. 남산 반가스 아니에요, 이거. 아, 궁금하다. 너무 맛있었냐? 옛날에 할머니가 지금 부채꼴로 되어있는 과자. 아, 옛날 과자. 옛날 과자. 이해 됐어요, 맞아요. 고구맛 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너무 제가 팬이어서. 저, 그, 유튜브를 그. 성인식 그런 것도 볼 거예요. 아, 네.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어머, 어머. 저 팔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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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우, 치마가 많이 찢어졌네요. 시현 씨 진짜 매력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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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식 그거 한 걸 봤다 그러셔가지고 살짝 부끄럽네요. 콘서트도 한 건데. 그 영상이 자꾸 떠올라서. 황치현 씨께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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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를 시식해 볼 거 아니에요? 치즈. 아, 이게 다 치즈예요? 네. 얘. 이 이름이. 브라타 치즈라고. 이 안에 생크림하고 이제. 블루비리 넣었어요. 블루비리 색깔이에요? 네네. 저도 이거는 좀 처음. 아, 개봉은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좀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됐어요. 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뭔가 제가 술을 먹진 않지만 와인이랑. 아,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어, 잠깐만. 이따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우, 진짜? 아우, 제가.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손님 오시는 거 같은데 제가 조금 그래도.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병발이 있거든요. 병발이죠. 병발이죠. 옆에서. 와인은 병발. 네, 감사합니다. 와인 위를 잡으면 온도 때문에 맛이 변한다. 아, 네네. 아, 또 왔어. 이야. 아우, 신분이네. 아, 근데 진짜 안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안주로는 안주야. 근데 진짜 비싼 안주야. 네, 네. 감사해 먹겠습니다. 아, 저는 잡겠습니다. 명롱하다, 이건 뭔가. 색깔이. 너무, 너무 맛깔스러운데. 저, 허유. 어떤 맛이에요? 밋밋한가? 어때요? 아, 맛있다. 괜찮아요? 네. 맛있지, 그러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아, 진짜? 그러니까 치즈인데 약간, 약간 빵만 난다고 해야 돼요. 음. 저 술은 이제 안 먹는데. 네, 네. 저 정체 모른 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느낌이 괜찮죠? 네, 뽀도주스. 뽀도주스. 뽀도주스? 뭐 색깔만 맞으면 되잖아요. 뽀도주스예요. 뽀도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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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도주스랑 색깔만 맞춰도 뭔가. 그렇죠? 저 분위기 살죠. 아, 제가 치열 씨 오신다고 해서. 네. 꼭 저희,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보여 드려도 될까요? 또 뭐, 뭐? 네, 네. 뭐야? 족자 아니에요? 갑니다 네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자 이거 보셨어요? 황시현의 노래교실 황시현의 노래교실 황시현의 노래교실 노래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본의 아니게 또 OST 세 번이나 불러가지고 아 OST 경력만 세 번째요? OST 세 번이나 불러요 OST 세 번이나 불러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두께 같은 걸로 이제 좀 해보면 어떨까 배가수 배우 가수 배가수 배가수 늘 있어 아 노래 욕심 있으시네 진짜 아마 기대됐는데 노래 원래 평소에도 관심 있으세요? 어 노래를 뭐 갖고 오려고? 제가 좋아요 가지고 왔어요 왜요? 집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아 열정이 있으세요 부담 많이 주네 네 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거에요 사실은 사실은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네 일단 저음을 해볼게요 와 스케일링 와 스케일링 시작 잘하시는데? 어? 잘하는데? 잘하신다 잘하시는데? 어 잘하시는데? 원래 보통 팟까지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요? 팟 좀 더 가볼까요? 조금 더 해주세요 아 그래요? 아 아 아 아 아 잘하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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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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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은 소리는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노래 부를 때 약간 연하게 부르시죠 네 노래할 때 약간 이런식으로 와 톡 집게 봐야돼 네 평상시에도 좀 호흡이 많아가지고 목이 금방 쉬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잔소리 예 아니 아이유씨 너무 팬이라서 Oh 아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 니가 짤다 도 안 할 수난 뭐니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쪘다 잘 쪘어 잘 쪘어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